대용제약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연매출 1조원을 넘어섰는데요 올해 역시 매출 1조원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체 개발한 토종 신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용제약의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펙스프라자니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6개국에 진출합니다 지난 10월 15일이었죠 대용제약은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아그라스사와 걸프협력회의 6개국에서의 펙스프라자니 라이선스아웃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를 보면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약 991억원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대용제약은 오는 2024년까지 사우디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 그리고 2025년까지 쿠웨이트와 오만, 카타르의 펙스프라잔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용제약은 파트너사인 아그라스의 모 회사인 시갈라그룹이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손꼽히는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펙스프라자니 앞으로 중동 지역을 석권하는 위장질환 치료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갈라그룹은 2019년 기준 사우디 의약품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펙스프라잔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뉴로가스트릭스는 내년부터 현지에서 펙스프라잔의 임상 3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박현진 대용제약 글로벌 사업본부장은 기존의 미국과 중국, 중남미 지역에 중동에서의 기술 수출 계약도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트로서의 펙스프라잔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상인 증권이 대용제약 주가에 다시 관심을 가질 때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2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가장 먼저 미국 리스크가 해소된 나보타와 펙스프라잔의 매출 확대 등 실적 개선을 꼽았는데요 10월 18일 기준 대용제약의 주가는 14만원대입니다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